상사봉이라는 곡인데 애잔한 그리움을 표현한 곡으로 여러분들께서 감상하실 때 공감되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. 이 두 곡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형철 작곡가님께서 작곡해주신 곡이고 마지막에 들으실 프리플 앙상블은 중앙대학교의 박이제 교수님께서 작곡해주신 곡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아리랑을 감상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흥겹게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흥겨운 음악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자 여러분 큰 박수로 새 망상블의 무대 감상하시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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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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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